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려면 평균 13년 정도가 걸릴 것이라는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.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36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들은 AI 기술이 생활 전반에 적용되는 시점을 평균 12.7년 뒤로 내다봤다고 밝혔습니다. 이 가운데 AI 관련 분야 전문가 75명은 AI 적용 시점을 9.5년 뒤로 예측해 일반인 그룹의 13.6년보다 이르게 전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또 조사 대상자의 절반은 AI 기술이 널리 쓰이면 편의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으며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답한 사람도 37%에 달했습니다. AI 기술에 대한 우려로는 절반 가까이가 오작동 및 통제 불가능성에 있다고 답했으며 3명 중 1명은 AI 기술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가 취급하다고 답했습니다.